아 아니 뭐야 이 미친놈이 3명의 거저걸 원본 와 와 드로타 캠페인에 그곳이 아니네 그리운 고향 언더시티로 귀환합니다 2일동안 오그리마에서 수련했습니다 와우 이어서 가야죠 어 좋은데서 끌었었네요 야아 여길 또 오네 왜 길을 좀 잘 뚫어놔야겠다 너무 매섭다 진짜 한 놈만 딱 오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 아 얜 애매한데 와 와 공격 겁나 빨라 어떻게 어떻게 한 명만 아 한 명만 오실래? 아이 너 개무섭네 위로 올라 땜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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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하나씩 빼먹기 좋구요 아 빼먹기 너무 좋고 반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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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까봐 한 번에 모를까봐 너무 무섭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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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근데 이 어둠연소 진짜 세다 미쳤는데? 엄청 강하네 야아 괜히 이제 130대 기술이 아니구만 드디어 나의 운명을 좌우할 기술이라 그런지 맞다 이거 드디어 복수의 시간인가요? 흐..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킥만합니다 킥만해요 어우 좋구요 저주걸어서 공격도 감수시켜야겠다 좋고 아 너무 근데 얘 공격 빨라가지고 공격이 안된다 와 이기는 부분인가? 느낌이 좋다 이 느낌이야 많이 강해졌어 이 느낌이야 야 400경험치 진짜 세다 둘이 노놨는데 400이야? 와 이거를 며칠동안 한거야 이걸 못 깨가지고 드디어 복수를 했습니다 아 진짜 끔찍했다 이제 그림자 송곳니로 가죠 아 저곳 던전인가요? 아 던전이군요 이번에 가는 데가 잘 됐네요 마침 이번에 영상감 없다 생각났는데 아 다행입니다 와 여긴가 보다 와 이거 뭐야 22에서 30 와 22에서 30? 그렇게 높아? 아 그런가요? 오 던전으로 들어가네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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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작부터 왜 이래 이런짓하면 안돼? 아 왜 안찍어져 아 느낌 안좋은데 이리올라 느낌 안좋다 와 경험치 많이 준다 아 얘 왜 안찍어져 오이씨 든든히 각이다 저 데미지 버틸려면 든든히 다 저 데미지 버틸려면 든든히 다 저 데미지 버틸려면 든든히 다 한 번 쏘니까 아 잠시만요 저 소환을 해야됩니다 아 맞다 나 눈 있지? 잠시만요 제가 이래 봬도 눈이 있습니다 아 든든히 가능? 아 크리 떴다 아우 진짜 크리 세다 아 와아 잠깐만 눈좀 써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먹었던거랑 비교하면은 거의 두배나옵니다 아 이 스킬 이렇게 써먹는거구나 뭐야 공격당해? 이거 솔직히 3대2 가능하지 않나요 이제? 우리 내밀 내밀 데가 있었어 아 든든아 어그로 못 가져가면 너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단든아 어 얘네 통하네요? 대단히? 아우 좋네 와 너무 좋고 너무 달달하고 오오 오오 든든이 웬일이야 아 어디갔어 아이씨 아이씨 존나 빠르네 진짜 이리와 와 든든이만 믿어야겠네 진짜 아 든든아 너 믿는다 흔든아 흔든아 나 너 믿어 와 그 기술 뭐에요? 아 나 죽겄다 흔든아 어 그렇지 야아 신비한 신비화살인가요? 그 고래별 기술이었군요 와아 여기서 아이고 헌빵칠 수 있네요 아 아 무슨 난간에 살짝 걸쳐타고 시야가 안되냐 아 어어 좋구요 진짜 직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사용해서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망했다 진거 같다 저 레실 구호는 또 뭐야 아아 아아 이걸 와아 겁나 쎄 어둠을 해치고 오 칼러고의 눈도 점프가 돼? 너 왜 이렇게 빠르니 뭐야 뭐야 뭐 세 마리나 있었어? 어? 아아 너무 좋구요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지? 무서워서? 어떻게 한 마리씩만 끌고오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아 망했다 맞다 티티티티 클라크나크 잘 부탁해 저 절대 못 이긴다 진짜 세 마리면은 아예 못 이긴다 헤이 이거를 갈려면 저기를 깨야되는구나 와아 미친게임 어이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아으으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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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마리 남았다 헉! 물량 먹어도 저거밖에 안 차? 저거 아 너무 좋고 너무 강하고 진짜 아 이거 회복해야겠네요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뭐야 쟤는 죽으면 죽자 아다 아다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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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총각귀신 될 뻔했네 아 이미 죽었구나 흐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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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흐흫 쟨 뭐야 마흡사 애쉬크롬버 여긴 뭐야 뭐죠 여기는 일단은 아담한트 먼저 살려주죠 아담한트야 앞마당 문을 열어주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바로 열어주면 안돼 여기 죽여야돼 18레벨 고작? 아 고작? 아악? 이거는 영혼 빨아먹는 각이다 영혼 내놔 아 다행이고 영혼 있는거 너무 좋고 부드러운 치즈 한동안 인프 써도 되겠네 인프도 나쁘지 않네요? 여기야?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어 저기 뭐 퀘스트있네요? 어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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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있고 아 면역 뭔데? 빨대도 딜이 살다라고? 어어 어깨 보호구 그럼 2천 아 인생 첫 어깨 보호구 아 미친 게임 진짜 시카를 들고 덤벼 건방지게? 얘가 레벨이 더 높네 죽겠네 저기요? 죽습니다 다행이다 아 왜이렇게 쎄? 아 왜이렇게 쎄? 어어 무서워 얘 너무 무서워 저긴 또 뭐하는 동네인데 저거 이색한 마옥관도 있는거야 어어 빨아먹는 데미지 달달하고 이색한 마옥관도 있고 와아 뭐 그저기 숨어있는 놈도 하나 있네요 이승을 떠드는거 어 근데 얘네는 너무 그거다 달주인 아니네 달전사 아니네 있나? 내다 영원석 아 너무 맛있고 아냐 할 수 있어 너의 채찍이라면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다.. 너무 달달하고 서큐버스 딜로스 없는거 너무 좋고 나보다 딜 더 잘 넣는거 같고 너무 달달하고 저스킹 모으고 시꺼맣고 검은 영혼이네요 칼럭 칼럭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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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하나씩 붙을수도 있겠네 자라면 아 다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다니는구나 왜케 많아? 어? 아니 뭐 이렇게 많아? 이거 어떡해 바톤 터치하는 애들 보초애들 돌아오는 애들을 잡아야 될거 같은데 어 뭐야 어떻게 두번을 다 피해 검은 영혼 뭐야 아 ㅅㅂ 검은 영혼이라서 흑마머 안통해? 미친새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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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런게 어딨어 불행이 말고 재물 고통 고통도 면역이야? 와 말도안돼 공중력감사 공중력감사 아 걸어 아 너무 좋고 겁나 많은데 세 마리 있습니다 옷장 앞에 하나 있어요 저 뒤에도 하나 있고 어떻게 잡아오지 어어어어 킥만한가? 안킥만하다 망했다 티티! 와 진짜 망했는데? 태시네! 나가라는 건가 설마 이거? 나가야 되나? 믿을 수가 없다 아 둘 좋구요 아 아 검은 영혼이니까 매크로 변경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안들어가서 와이 아 쟤네가 너무 혐인데? 내 전투력이 너무 반감되는데? 너무 좋고 이게 암흑 데미지야? 칼로그! 얼마나 있나 보고와 길이 많네? 뭐야 이 내려가는데는 남작 실버레인? 아 잠깐만 실버레인 기다려! 아 미친게임 아래에 있는 남작이 퀘스트인가요? 갈린 벨루구 아닌데 내려갈 필요 없나 그럼? 아 미친게임 아 이거 어떻게 저거를 바로 때려 아래에 어떡할까요 아래에 아래에 너무 헬입니다 칼로그로 보고 왔는데 지옥 그 자체예요 흫 지옥 그 자체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지옥입니다 네 영혼조각 부족해서 지옥 와 뭐야 겁나 세보이는들 있네 경비병이 있네 아 잠깐만! 어 너무 많은데? 이거는 경비병은 매크로 어두말로 바꿔야겠네요 어두맞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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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무섭고 아니 거기 조금 많습니다 아주 많이 많습니다 이거 내 생각엔 하나 잡고 죽는 각이다 미친게임 야 발성 안돼 침묵이야?! 침묵은 또 뭐야 어어 칼로그 만화 그렇게 많이 안단다 어둠의 화살 보다 훨씬 적게 다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진짜 유용하네 이게 기술이구나 아나 미친게임 얘 좀... 혼자 있는 것 같은데요? 마나도 없는데 아이씨... 아 영혼석 아... 이거... 아... 으흠... 아 입구에 있던 게 사라졌네? 아 여러분 그냥 싸워도 되겠네요? 어 이게 영금술이 있는 덴가? 아 영금술이 아니라 이상 성병이네? 아 씨... 영혼 내놔 허어어... 영혼 달달하고 영혼 이제 많이 후달리네요 계속... 영혼만 있네요 아 근데 사령관 저거 잡아야되나? 못잡겠지? 아 네 마리나 있네 못잡네 옥 여기 여기는... 대장이 있으면 대장이 쎄서 무서운 것보다 대장 부하가 있어서 더 무섭다 아 위로 올라왔으면... 두마리 두마리요! 두마리요! 그냥 딜로 잡을까요? 아... 죽을 뻔했네 와... 겁나 쎄 진짜 와... 말도 안 돼 아 이거 뭐지 이거? 어그로 끌리면 때리죠 가라 아... 어 왜 셋이야 영혼을 나한테 걸어야겠구나 난 도망을 못 가네 아... 쟤네는 공보 통하니까 이걸 잡죠 근데 쟨 되면은 혹시 또 문 또 열어야 되나? 아니겠죠? 캐스트였으니까? 아 좋구요 아 너무너무 숙련된 이제 이제 숙련스 너무 잘하고 우리 파티 너무 강하고 그리고 쟤 내려가면 아 끌고서 둘을 못 잡는구나 하아... 아 그렇네요 다 가라 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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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가요 아... 어디 가요 가면 안 돼요 크나크나거 죽습니다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 두부 오기 전에 아 더럽게 튼튼하네 푸으으으으을 희하윽 퐫 추오 gegen 굉장히 nosb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흠 칵 저한테 붙을 것 같으면 얼려주실래요 저는 달리기가 후져서 아 못 도망가는구나 쟨대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아 죽었다 베레 동굴에서 레벨링을 하는게 어떤가요 25로는 힘들 것 같네요 28? 아 아 내가 말한 것도 웃기네 20 28쯤 돼야지 비벼질라나 탁 모면 되네 인간들이 침입을 저지해야 되는 임무를 띄고 있어 안턱 헉 어린라 erre 알겠습니다 내일 뵈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레벨업하고 레벨업 하겠습니다 2레벨 고통 와 배울게 많네 자네는 그럼 어떤 스킬을 쓰는건가 어둠옵수로 이제 생명력 고통 모든 적을 도발하여 공격하여 야 이거 너무 좋다 이제 이거는 2분이나 되네 시간 시간이 이건 좀 아쉽네요 드디어 강역 도발이 생겼습니다 그럼 서큐버스 안녕? 무슨 일이죠? 현옥 시전시간은 1.5초 오 근데 재사용 대기시간 이런게 없네요 그냥 1.5초입니다 대상을 현옥하여 최대 15초 동안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상이 피해를 입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아 야 좋다 인간형 대상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생명력 전환 언어의 저주 대상을 강제로 악마어로 악마어로 말하도록 만들어 주문시전시간을 50% 지연시킨다 음 주문 시전시간을 50% 지연시킨다 정말 무섭다 너무 무섭다 하급 투명체 감지 불타는 고통 2 불타는 고통은 잘 모르겠네요 좋은거야? 너무 안좋아보이는데 사용용도가 다른건가? 1.5초에서 70까지 피해? 이건 2.5초에 아 모르겠다 며칠 전에 마나 없는 자섬이구요 니가 잡아야겠다 자 양무 16개구나 아 뭔가 했네 하아 재밌었다 30% 남았네 다음주 쭉 올리면 되겠다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구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죠 열심히 오늘 열심히 했네요 1회법 넘게 했고 어 1회법 한 반? 2.5? 재밌었습니다 다음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에 던전을 깰 수 있을지 열심히 해봐야죠 뿅 1회법 쪼핑하러 Tracks